자, 46번은 간단한 문제지? So, the government launch campaign 정부가 이런 캠페인이 시작했습니다. To get the fast food restaurant 자, fast food restaurant이 blank 90% of their rest 자, 그들 낭비의 90%의 그들 그 어떻게? 버리는 것을 뭐하도록? 재활용하도록 시작했다. 해라고 어떻게? 촉진시켰다 이 말이겠죠? 자, 어려운 문장 아니지? 자, government가 주어잖아. launch가 동사죠? 자, 목적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같이 했어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문장은 get인데 다시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 get는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돼. 자, 보니까 뒤에가 fast restaurant이 나와 있고요. 이게 목적어지요? get의 목적어예요. 자, 그리고 to 뭐하도록? 이게 목적이 뭐지? get은 준사육동사라고 해서 항상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가 나온다. 이해 됐죠? 간단하게 정리하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게 해주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